저는 경매 투자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는 체계화된 학습과 3배의 좋은 코칭이 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지식 창업 마케팅 전문회사인 부동산 클래스와 부동산 실무 학원인 강남 이직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수입니다. 지난 10년간 메이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역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융기관 입사 전 정말 작은 돈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처음에 저 또한 경매에 대한 공포심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저녁 음산화 산길 운전할 때 어떤 부분이 두렵나요? 바로 초행길인데요. 길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약속시간에 늦지 않을까? 아마 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떤가요? 스스로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전혀 두렵지 않죠? 경매 초보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거나 조금 공부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존재를 모르고 볼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절차에 근거한 물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초심자가 투자를 시작할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가장 크게 고민했습니다. 여전히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배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현장의 노하우와 지식을 정말 100% 온라인에 구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초보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몇 년 전 최초로 한 권으로 끝내는 실전 경매란 책을 집필했습니다. 어려운 경매 영화와 사례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책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 강의는 더 레벨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런 제 강의는 세 가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경매 강의와 다르게 이미지와 스토리 위주의 체계화된 강의입니다. 금융기관 출신의 부동산 전공자, 사업가로서 수강생의 니즈를 누구보다 정말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지치지 않고 경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강의를 기획하고 그에 맞춰서 강의 안도 정말 고민하면서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내 최초로 AI2를 활용한 경매 분석을 한 강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챗GP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로 삶이 더 윤택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경매 영역에서는 다소 계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2인 닥터빌드 아이콘을 활용해서 주거용 부동산의 입지 분석, 수지 분석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제주도 토지를 다룬 국내 최초의 컨텐츠라는 점입니다. 제주도 부동산은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육지와 다르게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되는 지역입니다. 천 개가 넘는 규제 속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꽤나 집중력 있는 분석을 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주도 토지는 AIN, AVM 기술을 가진 하루방 앱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을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와 나를 알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경매 일반 물건부터 특수물건, NPL, 채권상각, 개인회생 및 파산물건, 강제집행까지 모든 실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넣은 스토리를 쉽게 강의 안에 녹여냈습니다. 제 강의는 일관성 있는 설명과 스토리텔링, 이미지, AI 툴로 수강생분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강의와 비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도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잘못하면 큰 금전적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쉽게 배우고 실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이번 경공매 전 프로세스를 통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맥을 관통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상속 증여 없이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고 재테크를 통해 월급쟁이를 끝내고 강남의 공식적인 사업체를 이루며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테크 초심자 시절부터 전문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배우고 평안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 큰 성공으로 인생을 바꿨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이 평범하게 하나씩 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동삶이 진행하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